이렇게 어마어마한 양의 마력이라니 정말 대단해! 우연히 얻은 힘이라도 사용해볼 가치가 있잖아? 마도구를 훨씬 완벽하게 쓸 수 있게 됐어! 조이의 연구를 완성할 기회야! 나에게 있는 단 하나의 목표를 위해!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목표, 그 틈 너머로 갈 수 있다면! 좋아, 내가 다 파헤쳐주겠어! 금기 너머의 진실까지도! 떼어져라, 그리고 드러내라! 그 틈 너머로 갈 수 있게 됐어! 마음 단단히 먹어! 너희가 몰랐던 세상의 비밀을 보여줄 테니까! 그 틈 너머로 갈 수 있게 됐어! 그 틈 너머로 갈 수 있게 됐어! 그 틈 너머로 갈 수 있게 됐amen